중추절은 음력 8월 15일로 우리나라의 추석에 당하는 명절이며 보름이 떠서 가족들의 화합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단월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때 가족들끼리 모여 월병이라는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각가지 모양으로 장식한 동능과 풍등을 만들며 둥근다를 감상하고 소원을 빚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왜 중추절에 달을 향해 제사를 지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중추절의 요래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하늘은 갑작스럽게 10개의 태양이 나타났어요 이로 인해 하천의 물은 다 마르고 땅은 다 갈라져서 농작물을 구경이고요 다 말라죽게 되어 백성들은 더 이상 자격이 없게 되었죠 이때 활을 잘 쏘는 후예라는 한 청년은 백성들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줘야겠다고 결심했죠 후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긴 산맥 중 하나인 곤륜산 꼭대에 용감히 올라서서는 단숨의 화살로 9개의 태양을 쏘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남은 태양에게 지금부터 너는 정해진 시간에 뜨고 정해진 시간에 져야 하며 백성들에게 절대 해를 끼쳐선 안 돼 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태양은 벌벌 떨며 알겠다고 답했죠 세상을 구한 후에는 백성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화를 배우르게 되었죠 얼마 후에는 아름답고 마음 시작한 상아라는 여인을 부인으로 맡게 되었는데 부부의 금슬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부부를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후에는 수련을 하러 곤륜산에 갔다가 서학모라는 여신을 만나게 됩니다 서학모는 후에 큰 공을 칭찬하며 한 번만 먹으면 신선이 되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불사약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신선이 되어 부인과 이별하는 걸 싫었던 후에는 불사약을 먹지 않았으며 상아에게 주어 잘 보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후회의 디자인 복몽이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후에는 제사들을 데리고 사냥을 가게 되었는데 나쁜 마음을 꿈은 복몽은 몸이 아프다며 집에 남았고 후회가 떠난 후 칼을 들고 상아를 협박하며 불사약을 내놓으라 했습니다 복몽으로부터 불사약을 지킬 수 없었던 상아는 불사약을 삼켜버렸고 약을 먹은 상아는 하늘로 두둥실 떠올라갔습니다 후회가 돌아 사생을 알았지만 되돌릴 수 없었고 비통한 마음에 가슴을 치며 달을 향해 부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때 평소보다 유난히 밝고 큰 달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았는데 분명 상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 멀리 떠날 수 없던 상아는 땅과 가장 가까운 달에 올라가 신선이 되었답니다 후에는 상아가 평소 좋아했던 음식을 차려놓고 상아가 있는 달을 향해 제사를 지냈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상아가 달나라에 올라가서 신선이 된 사실을 듣고 음식을 차리고 선량한 상아의 안녕을 빌었으며 이때부터 중초절에 달의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민가에 전해져 내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ercase 12 Top sint Wars 彩zet 콩 남편 彩zet 彩 彩 彩 彩 彩